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물린답니다 인증시간 6시 95분 아...style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12랄까 진짜 잠깐의 기분 자...코니가 오늘 12 Porto 끝... כן 코인베스 거대수 2배 짜리인데요 asedest Bitcoin 방관계 이후 코인베스가 크게 갈거라 생각하고 darkness 코니를 투자를 했는데 오늘 11% 처음 맞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어저께는 FNZU가 10% 넘게 떨어져가지고 코피 취급하고 오늘은 코인이 졸라 떨어져가지고 코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따마 피통 싼다 진짜 착하다 진짜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꽤 폭락을 했고 병동성이 10% 어마어마합니다 코인이 다시 1% 뛰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13% 뛰었습니다 아따마 원화출자산 1위기였는데 지금 8700만원까지 쳐내려왔고요 FNZU는 승인율 140%였는데 시발 끝 아 이 폭락하는 바람에 9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마음이 정말 안좋습니다 자 코인베스 1배짜리 차트를 볼게요 1배짜리인데요 아 딱 여기에서 저항선을 뚫어보지 못하고 꽤 폭락을 했습니다 요게만 뚫어버리면 올라가는데 요게를 문득고 다시 내려오고요 딱 삼각순환에 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락할 때 차들 보면 215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더 빠졌다가 다시 제차 상승을 할 걸 생각하고 있는데 115달러를 지지 못하면 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침락 하는 거죠 저는 2배짜리를 하는데 2배짜리는 11% 쳐맞았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자 그리고 콘 3배짜리도 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죠 자 3배짜리는 19% 처음 맞았습니다 자 콘이 3배짜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한방에 변동성 20% 30% 10%는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한달 수익률이 아닙니다 한방에 20% 치러 날아갑니다 정말 상남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익률 40%까지 육박했다가 한방에 11% 3배짜리구요 자 어저께 매그니 7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바로 10% 처음 올렸다 그냥 소액으로 들어갔구요 판구 5배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5배짜리 들어 보셨어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 엠베리아 구글 정말 빅테크 유곡종목만 뭐한 논 매그니 7인데요 10달러에서 50달러 5배 간적 있잖아요 이 판구입니다 FNZ 자 FNZ 제가 5배짜리라고 했는데요 FNZ는 3배짜리잖아요 자 252달러에서 563달러 2배 올라갔는데 5배 차이는 5배 올라갔습니다 10달러에서 51달러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가 합니다 그냥 소액으로 들어갔구요 그거는 미국장이 아닌 영국장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어저께 뭐 한 25만원씩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처음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요것도 한번 모아가겠습니다 소액으로 자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제가 판구 있잖아요 판구를 매수하고 있잖아요 FNZ가 고툰 대비 20% 빠지면 매수를 처하라고 했잖아요 자 고툰 대비 20% 처 빠지면 그때 매수하자마자입니다 판구가 20% 빠지면 그때 매그니 7을 매수하면 된다 똑같이 변동성이 더 심하죠 그래서 소액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은 아닙니다 정말 강한 상남자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요거 뭐 산다 해가지고 뭐 마구 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우사형 할 거니까 그리고 뭐 내 생각에는 뭐 천만원 이하 정도 하면 천만원 정도 하면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뭐 무한대 뭐 떨어지는 건 천만원 밖에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인종목이 있다 예 보시면 되고 FNZ가 뭐 도이도이로 끝났는데요 제가 지지선을 끝났습니다 요기에서 맞고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요기에서 반등이 뭐 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30%는 더 가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FNZ 마이너스 20% 고툰 대비 빠졌어요 지금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리도 고툰 대비 한 20% 빠졌을 때 제가 추매를 하라고 했죠 어 이렇게 레벨 곱하기 3배짜리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는 가구가 되어 있어야 하고 20%에서 어 분할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 40%는 가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매를 했다 자 TQQ가 0.07로 어 약간 또또또로 끝났고요 TQQ는 고툰 대비 13% 정도 빠졌습니다 15% 정도면 어 추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매를 타임이 예 아니다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고 고툰 대비 5% 다 돼갑니다 제가 말이죠 대상승장에는 정말 많이 하락해봤자 고툰 대비 5% 정도다 1%에서 3% 하락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빠져봤자 5% 하락이다 자 5%까지 왔네요 이제 나스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봤자 정말 많이 빠져봤자 10%입니다 10%는 거의 안 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5%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제 실적 발표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미 틀리면 안됩니다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매몰대급 시켜서 올라갈 것이다 자 20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20선을 막고 올라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SOSL이 올라갔어요 SOSL이 고툰 대비 25% 빠졌습니다 제가 SOSL 20% 이상 빠지면 레벨 곱 3배짜리는 주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매를 하셔야 돼요 괜히 또 올라갔다고 올라가서 뭐 끌 끌 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샀다 해가지고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레벨 곱 3배짜리는 20%에서 매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40%는 가구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런 자리 있잖아요 20%에서 매수했다가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죠 40%까지는 50%까지 재수없으면 늘어질 수가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럼 몇 분할로 매수하냐 해 뭐 좋으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5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돈 현금 100%가 있다고 생각하면 20%씩 쳐넣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5번 매수하는 거죠 상남자가 뭐 10분할 20분 30분할 뭐 이래서 돈 언제 봅니까 5분할만 하면 된다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소개한 게 해드릴 건데요 자 영국장에도 SOSL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4배입니다 속서는 3배짜리잖아요 이거는 4배입니다 자 이거는 지옥으로 가죠 근데 속서는 올랐는데 왜 영국장에 있는 SOSL은 떨어지냐 물어보신다면 영국장은 12시 30분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방영이 다 되지 않습니다 자 어저께 속서는 큰 폭으로 하나 그랬잖아요 영국장은 12시 30분에 망감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12시 30분에 가격만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날에 영국장이 시작되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개률이 상당히 많고요 4배짜리니까 정말 투자를 작가치하면 골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크게 먹죠 자 11달러에서 31달러까지 급등한 거 보이죠 쏙쏠이 30달러에서 70달러까지 갔잖아요 요거보다 더 명성성이 4배니까 요거보다 훨씬 크게 먹습니다 하지만 빠질 때는 요거보다 훨씬 크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 하면 안되고 정말 수용투자라든지 이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코니가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기분이 안 좋고요 언젠간 올라갑니다 정말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강기가 끝났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문 하신 분들 소모하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2,600만원입니다 아마 이틀만에 1,800만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상남자 이농도 병명성은 참아야지 않습니까 비싸서 못사 비싸서 못사 지금 조정이 왔을 때 무조건 추매를 해줘야 한다 올라가면 또 못산다 또 이만큼 또 떨어지겠지 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괜히 또 오늘 고통해가지고 뭐 사지 말고 그냥 사 씨바라 진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